1910년 순종항제는 한입병합조약 체결을 거부하지만 일본은 사실상 8월에 한국을 병합합니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정식으로 합병된 직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의 식민통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919년 3월 한국의 지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그들의 모토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독립을 되찾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1932년 한국의 독립운동가 특히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등은 독립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항복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점령은 소련군이 상팔선 이북지역을 점령하고 미군이 남쪽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분단 이후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와 서로 다른 경제체제로 불리게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국전쟁을 유발하면서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이 남한측 전쟁에 가담했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1953년 3년간의 전투 후에 한국전쟁은 전쟁 초기에 있었던 남북한의 국경에서 유착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정전협정은 2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3월 선거에서 88.7%의 득퇴율로 승리하였지만 믿을 수 없는 결과는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전국적인 부정선거 반대 시위 후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하고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1961년 5월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5.16 군사 정변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전복시켰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후대파로 정권을 잡고 1979년까지 사실상 독재자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현대화했지만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신임하던 중앙정보구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의 18년 군사 독재를 종식시킨 애국자로 간주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오랜 은인을 죽인 배신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장군이 쿠테타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대통령의 강경 군사통치가 한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광주에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두환이 이끄는 군대는 계엄령을 성포하고 광주시에서 민주적인 민간인들의 반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군은 민주화 항쟁을 잔혹하게 진압해 최소 2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4,3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체포됐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유산은 오늘날 세계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운동에 있어서 전세계 한국인들에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7개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였고 서울올림픽은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의 단기 외체를 축적했습니다. 1997년 원화가치 하락과 대규모 투자공황은 대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였고 2001년 8월 한국은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2002년 피파 월드컵은 피파가 개최한 17번째 월드컵입니다.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2002년 월드컵 동안 폭발적이었습니다. 붉은 악마들은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거리의원을 조직하고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한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이외팀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4년 만에 기도자에서 부패 스캔들이 심화되는 논란의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한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고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공식적으로 탄핵되었고 법원은 박근혜에게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많은 문화유산과 볼거리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한국에 방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